큰별 쌤. 전하와 저하 뭐가 다른가요? 전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봤죠. 이거는 이제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저하. 저하도 마찬가지예요. 전하가 왕을 부를 때 쓰는 단어라면 저하. 이거는 왕의 아들. 왕세자를 부를 때 쓰는 단어. 이 전하라고 할 때 이 전이 뭐냐면 건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은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하가 뭐냐면 아래 하자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서는 왕은 높은 곳에 있는 거고 자기는 그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말로 황제일 때는 폐하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가 높은 곳에 있고 저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그 황제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칭제건원. 황제를 치워라. 라고 딱 이야기했던 광종. 이 광종을 부를 때 신하들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폐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폐하의 시대가 아니라 전하의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 사극을 보면은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폐하와 전하. 모두 건물 아래의 신하들이 있다라는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왕의 아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세자가 되는 겁니다. 세자. 그러면 그 세자의 아들은 뭐가 될까요? 왕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손자잖아요. 손자. 그렇죠? 왕 세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자만 있겠습니까? 그 밑에 세자들의 형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을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자 대군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누구냐면요. 왕의 첫 번째 부인. 정실부인이죠. 이 첫 번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왕의 첫 번째 부인 말고 또 다른 부인들이 있잖아요. 이건 후궁이라고 하죠. 이 후궁들이 낳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후궁들이 낳은 아들은 대군이 아니라 그냥 군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딸은 공주라고 합니다. 알죠? 공주. 그런데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를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왕의 첫 번째 부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중전이라고 부릅니다. 중전. 그럼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할까요? 왕의 어머니는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왕의 할머니는 대왕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왕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이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책 재밌게 보시면서 역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